롤롤루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몽아 어서 가자 마저 집어넣고 우리 몽이 벨트는 매야지 자 우리 재밌게 놀아보자 자 출발 태풍 푸아 어때 여기 괜찮지 알았어 기다려 안전벨트는 빼야지 자 내리자 얘네들도 빼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 힘들어 뭐야 아직 이거밖에 안된거야 저거 좋다 죄송한데 이거 잠시 빌릴게요 자 다시 시작해볼까 만다 만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 캬ỉ 말아 나도 오는데 혼자 이렇게 열어보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는 룰루루 좋아 노란색 어? 나하고 키가 똑같아 자 차로 가자 안전벨트 이번엔 초록색 모기 같이 열어볼까? 좋아 하나 하나 둘 셋 와 초콜릿 초콜릿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응 모기도 아 어머나 다 먹으면 어떡해 뭐야 갑자기 왜 아퍼 알았어 가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누가 길에다가 이런걸 버렸어 몽투 몽투 잠깐 미미가 저거 좀 치우고 올테니까 여기 앉아있어 응 으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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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 타고 있어 하니까 왜 내려왔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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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도와줘 으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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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멍투 멍투가 뭐하는거야 으이샤 좋아 담아보자 으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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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 으 아 하 차가 꽉 차 버렸네 . 이거 뭐야 알았어, 알았어 내가 열어볼게 오, 엄청 귀여운데? 알았어, 알았어 자 가자 자, 이제 출발한다 꽉 잡아 으쌰, 으쌰 어, 안 웃는가를 이렇게 오래 해 변비양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여기 있던 개구리 알 나 어디 간 거야? 이건 또 어디 간 거야? 어, 그래 알았어, 봉아 봉투, 여기 어때? 좋아, 시작해볼까? 이번엔 통째로 쭉 탁 이야 오, 잘했어, 봉투 으쌰 어, 이게 다 뭐야? 알았어, 알았어 열어줄게 으쌰 아, 좀 가 отправ이 collapses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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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냐? 너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나? 작은 그롱이 가만히 있을 순 없지. 어? 이건 청소한다고 주는 선물인가? 으아악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넌 여기 잠시 기다려라 여기도 역시 청소 잘하는 걸어 이제 가볼까 시작 보조리 기사님 어라이 랄랄라 봉투 우리 화장실 못 찾아서 큰일 날 뻔했다 그치? 우리 마저 뜯어볼까? 가자 어? 뭐야 우리 킨더주이 그리고 마법의 알 어디갔어? 도대체 내 요술애들은 다 어디간거야? 얘들아 어 바라로 혹시 너희들 동글동글 색깔 이쁜 알들 못봤어? 어? 그거라면 저기는 저거 아니야? 어? 소리 너 지금 뭐 해? 아? 나 지금 쓰레기 처리하고 있다 쓰레기? 저기 있잖아 소성아 그래, 나 칭찬 스티커 받아야겠지. 안 돼! 내, 내 얼굴! 안 돼! 안 돼! 어? 어루가 왜 저러냐?